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만났습니다. 바오로딸에서 편했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하느님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이하여 추천도서로 출간한 책입니다. 저자인 신보른 추기경은 제1차 하느님 자비의 세계사도대회를 주관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비네 성스테파노 대성당에서 매달 하느님 자비에 대한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. 그 강좌 내용을 9개 주제로 간추리고 다듬어서 책으로 편했습니다. 부활 제2주일에 거행하는 하느님 자비주일의 기원이 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심을 교리적 신학적으로 접근하여 조명하고 있습니다.